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주년 되십시오 가진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이냐 이 손으로 와갔다가 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가니라 걱정 없이 사랑은 사다가 세상에 어머니에 있나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은 재미없지 그런 계산이 아닌가 있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없는 사람이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